김국,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작전을 벌인다. 종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. 강인국과 카와구치, 우리의 타켓이다. 전 어디로 갑니까? 경성. 잘됐네요.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. 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. 퇴근 시값 스스로인가? 안호균, 속사포, 황덕상. 같이 가서 약상 김원봉을 만나세요.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? 그만 있어봐라. 3명이면은. 얼마를 받아야 되나?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,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.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? 누가 보냈어? 우린 죽이라고. 나 끝까지 갑니다. 알려줘야지.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